가장 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원래 성격 자체가 호기심도 많고 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항상 이제 저는 뭔가 고를 때 끝나고 났을 때 배울 점이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좀 염두를 하는 편인데 대박 부동산 때도 뭔가 많은 것들을 느꼈고 이번에는 또 사실 태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꼭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었던 선배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몇 개월간 촬영하면서 굉장히 보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예전부터 태연 형님의 연기를 보면 이렇게 애드립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막상 보면 정말 이 대본을 애드립처럼 하는 오히려 정말 칼로 이렇게 잰 듯한 그런 뭔가 디테일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저도 그래서 더 제 역할이 더 빛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